그러면은 자 일단 C와 D가 증여 받은 거 그 다음에 유증 받은 거 그게 있겠죠 그런데 C, D 각각의 유료분을 초과하는 비율로 반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초과이 되냐 그래서 C, D가 증여 유증 받은 게 각자의 유료분을 초과하는 그 비율에 따라서 안분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C는 증여를 더 많이 받았고요 D는 유원을 더 많이 받았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C, D의 유료분 반환을 안분을 해봤더니 C는 증여 받은 거에서 반환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원 받은 거로는 유증 받은 걸로는 반환하기 부족하다 그런 경우에는 유원 받은 거에서 먼저 반환하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 민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유료분을 초과하는 액수에 비해서 안분을 한 다음에 만약에 증여받은 것으로 반환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 경우에는 유증 받은 사람이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반환을 하면 된다라는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유증, 유원 받은 데에서 반환하고 부족하는 게 있을 때 증여받은 데에서 반환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증여는 이미 오래전에 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유원은 아직까지 피상속이 돌아가실 때 적극 재산으로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유원 재산에서 먼저 반환을 하고 부족한 게 있을 때 증여받은 데에서 반환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무조건 유증 받은 비율로 반환하는 건 일단은 아닙니다 일단은 두 개 합쳐서 증여, 유원 합쳐서 그게 각자의 유료분을 초과하는 그 액수에 비례해서 안분에서 반환을 먼저 정합니다 그렇게 정했더니 C는 증여받은 액까지도 반환을 해야 되더라 이걸로는 부족하더라 유증 받은 걸로는 부족하고 증여받은 액수까지 반환을 해야 된다라고 되면 그러면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에 유증 받은 걸로 반환하고 남는 공동상속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유료분 넘는 비율로 다시 정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판시 2번은 유료분을 청구할 때는 어떤 특정을 해서 반환을 구하게 되겠죠 원고가 어떤 목적물을 특정을 한다든가 가액을 특정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반환을 청구할 텐데 처분권주의 원칙상 그 원고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인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인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판시 3번에요 유료분 반환 청구를 할 때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겠는가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행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행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는 항상 청구가 있어야 지체 책임이 발생하니까요 지연손해금도 보통 이렇게 유료분 반환 소송이 제기된 그때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요 판시 4번은 유료분은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반환을 하게 됩니다 원물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가액반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쌍방이 가액반환을 하기로 협의가 됐다던가요 또 반환의무자가 가액반환에 대해서 다투지 않는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가액반환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원물반환이 가능한데 가액반환을 구하자 반환의무자가 그거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가액반환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원물반환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판시 5번은 채무가 있다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가 있다면 그거는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이 됩니다 상속이 돼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내 분담된 채무보다 더 갚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내가 그래서 유류분을 더 인정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채무는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그거보다 더 갚았다고 하면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유류분 산정에 내가 내 채무부담보다 더 갚은 것을 유류분 산정시 고려해달라 이런 주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시 6번입니다 자 어떤 유류분 반환을 어떤 목적물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인정이 됐다면 자 이 경우에는 상속 개시 시점에 소급해서 소급해서 그 반환 의무자에게 그 권리가 없었던 걸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상속 개시 이후에 발생한 과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용이익 같은 부동산에 대한 차임이 있다 그런 경우에 그 차임까지도 같이 반환을 해야 되는가 반환 의무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차임까지 같이 반환해야 되는가 이게 문제가 됐는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선의의 점유자에게는 과실 취득권이 있기 때문에 반환 의무자가 선의라면 반환 의무가 없다 과실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가 없다는 거고요 또 선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라면 반환 의무가 없을 것이다 다만 소를 제기한 시점에서는요 이게 아기의 점유자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과실도 반환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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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